관관업체 요새 오늘도 철강 업체들의 분위기는 괜찮아요 하이스틸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세화재각 2일선 갖고 대응하세요 짧게는 2일선요 길게는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동양철강 20일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 실스틸 지금부터는 20일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 방욱주철강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선강 M&T 60일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 UST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UST 선졸가 3,665원 선졸가 갖고 사오세요 3,665원 UST 했고요 관광공호 9,000원 잡고 선졸가 9,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신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 10,750원을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 오늘은 시황과 종목 급등한 종목도 체크를 해드렸으니깐요 센터들을 잘 유념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고맙습니다 금방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